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인천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주요 대도시지방법원인데요. 지법수석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법원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해당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석판사들의 근무성적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 등 법원 내 요직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이 수석부장판사를 고법부장판사가 맡아왔는데 이걸 일선지법부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금 이상 법관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규칙은 다음 달 2월 법원 정기인사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법수석부장판사를 지법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게 지법과 고법, 법조이원화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그동안 판사들이 고법부장판사로 가는 게 일종의 승진 개념이었습니다. 일선 판사, 부장판사와는 이른바 급이 달라지는 건데요. 고법부장판사가 맡던 지법수석부장판사를 지법부장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급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즉, 지법과 고법은 기능의 문제이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지법부장판사, 고법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연결고리를 끊어서 지법판사는 지법에서, 고법판사는 고법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법고법이원화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달 법원 인사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6개 모든 주요 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대체로 이런 관측인데요.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해서 아직 법관 인력풀이 완벽하게 유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차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규칙 개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이 하나씩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